햇살이 유난히 맑고 바람도 포근하고 꽃향기가 진해지는 계절이 왔어 이제 너를 만나러 갈 시간이야 마음의 여유가 필요할 때 그저 가만히 바라보는 것만으로 위안이 되는 순간이 있지 그 자체로 반짝이는 아름다운 자연 속을 걸으면 그냥 다 괜찮아지기도 해 나에게만 온전히 집중하고 또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선물 같은 소중한 순간들 행복 가득 설렘 가득 즐거움 가득 충전 완료 내년 봄에도 또 만나러 올게 고마워 영주야 пят게 한글자막 by 한효정